포드맵 다이어트는 무엇일까? 포드맵, 파드맵, 은놀리고당, 프럭탄, 갈락탄, 이, 당뇨, 유당, 단당뇨, 과당, 폴리올, 당알코올, 의약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며 포드, 맥과 뮤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포드맵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다이어트는 다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크롬병 괴양성 대장염 과민 대장증후군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며 빠른 감량에만 중점을 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달리 포드맵 다이어트는 체계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당장 몇 킬로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불편을 막는 효과가 있다. 포드맵 다이어트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 포드맵 특성을 가진다. 음의 식품은 최대한 먹지 않는 게 좋다. 갈락토 올리고당 함량이 높은 식품, 콩류, 고과당 올리고당 식품, 마늘, 호밀, 밀, 양파소르비톨, 자일리톨, 어드마니톨, 이 많이 함유된 식품, 감미료와 저칼로리 식품과당이 함유된 천연 감미료, 시럽, 꿀, 잼, 유당 함유 식품, 우유와 유제품 포드맵 다이어트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4. 포드맵 다이어트는 처음 시작하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2. 다 이어트가 얼마나 건강이 유익한지부터 알아보자. 1.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76% 감소한다. 포드맵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 대다수가 복부 팽망과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고 복통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포드맵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장에서 발효되는 음식, 대신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장운동을 개선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현미밥이나 퀴노, 아로빵을 만들어 먹는 것도 방법이다. 2. 크롬병 환자의 불편함을 감소한다. 크롬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포드맵 다이어트가 프리바이오틱스 양과 질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눈여겨볼 만한 효과이다. 크롬병 환자는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너무 제한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하고 싶지 않으면 몇 주 동안만 포드맵 다이어트를 하고 제한했던 음식을 조금씩 먹어보자. 한 달에 한 번 몸이 휴식하도록 해주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은 참다가 내일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더 힘들다. 3. 포드맵 다이어트는 만성 피로 증상을 감소한다. 한 달 식사량과 관계없이 늘 피곤한가? 포드맵 다이어트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상을 감소한다. 특히 감미료를 먹을 때 우리 몸은 많은 소화 에너지를 소모한다. 포드맵 다이어트에서는 과일을 먹어도 된다. 과일에는 발효를 감소하고 혈당을 증가하는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드맵 다이어트를 할 때 먹어도 되는 음식 포드맵 다이어트를 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과당과 감미료가 없는 모든 종류의 고기와 육류 제품 부산물 천연 오일, 허브, 향실료와 천연 조미료 방부제, 감미료가 함유되지 않은 천연 견과류와 식화, 밀과 주스, 바나나, 베리, 오렌지, 키위, 딸기, 멜론, 강귤, 라임 천연 감미료, 통곡물, 옥수수, 오트밀, 현미, 퀴노아, 사탕수수, 타피오카 모든 다이어트가 살을 빼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불편함과 아픔 없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다이어트도 있다.